크리천 간면 황바울 따라 기독교로 개종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아가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간면 기독교로 개종 황바울 덕분에 기독교인이 된 간면 원래 종교가 뚜렷하게 잊지 않았던 간면 그저 어머니 따라 불교했을 뿐인데 반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황바울 그러던 어느 날 크게 다툰 두 사람 거의 이별의 코앞까지 갔던 그 순간 교회만 가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한편으론 기독교가 그만큼 이 사람에겐 중요하구나 황바울 덕분에 기독교인이 된 간면 황바울 간면 기독교로 하나가 되다 2019년 10월 22일 방송된 mbc 에브리온 비디오스타에서는 이날 방송에서 mc 김숙이 남편 때문에 종교를 포기했다고 라고 묻자 간면은 저는 뚜렷한 종교가 없었다 어머니 따라 불교라고 하고 다녔는데 남편은 이름 바울처럼 모태신앙이다 이어 간면은 만난지 2년이 넘었는데 엄청 크게 싸웠다 오늘 헤어지냐 마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교회만 가주면 뭐든지 다 할게 라고 생뚱맞게 말하더라 당황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문제 같아서 그 뒤로는 뭐든지 내 말에 순종이다 오케이 하고 주일마다 동승교회에 다녔다 며칠 전에 세례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방송된 비디오스타에서는 결혼 유발자 특집 간면 박은지 신주와 이혜주가 출연했다 이날 mc들은 결혼 유발자 특집에 출연한 예비 신부 간면을 열렬한 축하와 박수로 맞았다 이날 방송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간면은 결혼 준비하면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고 가족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다며 이상형이 웃는 게 예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이상형과 결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간면은 결혼 유발자 특집답게 예비 신랑 황바울과의 에피소드 및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는데요 간면은 세 살 연한 황바울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연유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연구로 알게 된 후 웃는 게 예뻤다 몇 년 후 보니까 남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만나서 문자 주고 관심을 주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뽀뽀를 해서 사귀게 됐다고 말했고 크리천 MC 황버라는 사자 성어로 선키 후사라고 한다고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한편 간면은 품절려 대열에 오르기 전 남성 팬들을 위한 고열무대로 베이비복스, 겟업, 킬러 등 히트곡을 10년 만에 완벽하게 선보였으며 여기에 간면은 남자친구가 돈 관리를 못한다 잘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남자친구는 돈 벌면 사고 싶은 걸 다 산다 결혼하면 사줄 게 있는데 저 몰래 샀더라 지금부터 제가 관리하려고 통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준다 그런데 깜짝 반전 녹화 말미에 간면 몰래 예비신랑 황바울이 깜짝 등장해 출연진 녹화 도중 귓속말을 속삭이거나 끊임없이 손을 잡고 있는 등 애정행각을 끊임없이 해 크리천 MC 박소연의 염장을 질렀다고 한다 예비신랑 황바울은 감미연을 위한 사랑의 세레나디와 함께 본인의 통장 수여식을 가졌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말했다 황바울 왈 미연아 내가 나의 전부를 줄게 이에 감동받는 감미연 무릎을 꿇고 전 재산을 바치는 황바울 해피엔딩 위드 통장 감미연이 간절히 바라던 경제권 획득 감미연 왈 통장이 세 개나 드디어 마지막 통장 확인 감미연 대만족 감미연은 통장을 확인하고 대만족하며 이런 성과를 또 감사합니다 라고 너스레를 떠는 모습으로 웃음을 더했습니다 MC 박소연은 반지 주는 프로포즈 많이 받지만 의미가 있다 정말 감미연이 원했던 통장을 주는 통장 프로포즈는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감미연은 누구인가 종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출생 1982년 2월 2일 39세 신체 169cm 47kg 5형 배우자 황바울 학력 경기대학교 다중매체 영상학 학사 데뷔 1997년 베이비복스 정규 1집 이콜라이저 감미연 캐스팅 비화 1997년 베이비복스 1집 멤버 메인보컬 차유미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빈자리가 생긴 그룹 측은 급하게 새 멤버 영입에 돌입했고 당시 베이비복스 1기 멤버들의 ENG 촬영 현장에서 대교 기념회를 기념해 놀고 있던 간미연을 DR 뮤직 매니저가 발견하고 픽업했으며 귀여운 용모로 인해 캐스팅했지만 뽑아놓고 보니 보컬에도 큰 소질을 보여서 아예 정식 멤버로 승객했다 베이비복스 활동 당시 뛰어난 비주얼로 걸그룹 비주얼하면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인지도는 SES의 유진이나 핑클의 성률에 비하면 살짝 떨어질지언정 가창력은 오히려 그 둘보다 좋았다 비주얼 멤버인데도 가창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절대로 저평가될 인물이 아니다 베이비복스 멤버 5명 중 크리처는 3명입니다 황바울을 따라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간미연 배우 전승빈과 결혼을 발표한 심은진 편스토랑에 출연 중인 윤은혜입니다 1월 15일 방송된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윤은혜는 베이비복스 시절부터 20년 또한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간미연과 그녀의 남편 황바울을 옥수동 윤식당에 초대했으며 방부제 미모를 자랑하는 간미연과 남편 황바울의 등장에 윤은혜는 얼굴 가득 반가움의 미소를 지었다 특히 황바울은 특유의 선한 미소가 대세배우 김선호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옥수동 윤식당 주인장 윤은혜가 간미연 황바울 부모만을 위해 준비한 세 가지 코스 요리는 달고기 스테이크, 트러플 닭가스, 어묵 라자네이다 윤은혜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두 사람은 윤은혜가 선물한 커플룩을 챙겨입고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으며 황바울은 간미연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우리에게 졸리지라며 토닥여주기까지 해 달달함을 자아내했다 완성된 옥수동 윤식당 3단 코스 요리를 맛보면서도 계속되는 두 사람의 솔직한 애정표현에 윤은혜는 8년차 솔로인데 라며 눈을 질끈 감았다 윤은혜 역시 언니에게 정말 의지했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다 한 살 돌의 언니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며 간미연에게 애틋한 고마움을 전했다 간미연 역시 나도 은혜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 우린 너무 어렸다라고 회상했습니다 황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고 결혼에 만족감을 드러냈으나 용돈 50만원에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간미연은 나는 외로웠던 사람이다 남편이 집이 있으면 너무 좋다며 그런데 요즘 아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결혼생활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리찬 튜브도 간미연 황바울님의 배우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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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